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오늘은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제창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현재로 봤을 때 선거인단 측면에서는 바이든 후보가 우세한 상황이고 스윙스테이트 중에서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 지금 개표율이 90%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여기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51.2%, 바이든이 47.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격차가 그렇게 많이 벌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번에 우편 투표율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게 또 하나의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바이든 쪽으로 봐서는 우편 투표율 높은 거 굉장히 좋은 그런 영향이 있겠지만 만약의 경우 아주 확률은 작지만 불복 사태가 나면 우편 투표가 많다는 게 상당히 어려움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주마다 원칙 다르고 이런 것들 때문에요. 그렇죠. 그리고 유효표를 기한하는 것도 주마다 조금씩 다르고 개표하는 기간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역시 여기에 대해서 불복 가능성이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글쎄요. 이렇게 되다 보면 지금으로서 이거는 저희끼리 하는 얘기니까 어디가 그래도 더 유리하다고 보십니까? 저 들어오기 전에 지금 많이 그래도 많이 개표가 된 데가 중에도 스켈로라이가 있는데 여기는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거기가 한 70%대 한 것 같은데 아주 박빙인 것 같고요. 그래도 전체적으로 저는 바이든 쪽이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 바이든이 더 유리하기도 하고 어떤 우편 투표율도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변수들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오늘 오후까지도 좀 어떻게 개표가 되는지 특히 경합주의 결과들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번 대선 이후에 불확실성이 많이 거칠 것이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누가 되든 간에 경기부 양측 그러면 합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과연 그러면 이런 경기부 양측에 대한 합의가 본격화될까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히려 상원과 하원에서 정말 어떤 블루웨이브가 나타날까 이런 기대감들도 있긴 있거든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부양측에 관련돼서는 어느 쪽이든 매듭이 져지기만 한다면 가장 빠른 통과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코로나 위기 자체가 과거의 금융기나 이런 거랑 다르게 인컴 쇼크이기 때문에 빨리 부양책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려워지는 건 누구보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조합이 영향을 주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상원을 민주당이 가져갈 경우에는 최고 3조태까지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공화당이 상원을 잡을 경우에는 공화당 제시안까지 보면 한 5천억까지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재정 정책에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파악하기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이유는 현재 미국 재무부의 계좌에 갖고 있는 현금만 해도 1조 7천억 정도 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공화당이 만약에 상원을 통해서 약간 금액을 줄이더라도 사실상 부양책 효과는 상당히 나타날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짚어주신 것처럼 지금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경기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은 모두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다만 그 규모가 어떻게 될지 그게 이제 궁금하고 기대가 되니까 모두 민주당이 다 가져갔을 때 상원과 대통령까지 이럴 때는 정말로 큰 경기 부양책이 나올 수 있겠고 만약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상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된다면 합의도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고 그만큼 규모 자체도 깎일 수가 있다라는 건데요. 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일단 조건이 붙어야 되는 게 불복 선언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표 투표율도 높고 만약에 여기서 뭔가 우세를 잡던 사람이 역전이 되고 하다 보면 당연히 트럼프 입장에서는 불복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시장에서 2차 대규모 변동성이나 아니면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거죠. 누가 되든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장이 상당히 좋았던 이유도 누가 되든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딱 하나 두려운 거 결정 안 나고 오래 가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어려운데 왜냐하면 지금 코로나 쇼크에 의해서 일어난 현상을 보면 골든타임 같은 기회가 주어져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앞에서 부양 체계에 의해서 한 3조 2천 정도 집행된 것 때문에 저희들이 보기에는 지표나 이런 걸 볼 때 1차 소비는 살아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말씀하신 대로 불복 사태가 길어져서 극단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내년 1월까지 갈 수 있도록 돼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골든타임 그러니까 다시 돈이 부양 체계에 주어져서 1차 소비를 이어서 살려내지 못하면 사실상 더블 딥으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 시장에서는 이 사안을 가장 걱정하고 저도 확률이 아예 없다고 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투자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쉽게 속단하지 말고 만약에 불확실해진 국면으로 간다면 충분히 기다리셔야 된다. 왜냐하면 시장의 그런 하락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클 수 있다. 그리고 뒤에 나타날 여파도 크기 때문에 실제로는 쉽게 어떻게 돼도 부양 체계에 쓰지 않겠냐라기보다는 만약에 불확실성으로 불복이나 이런 거에 들어가 버리면 충분히 기다리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나왔던 미국 경제 지표들을 보면 소비나 소매 판매가 회복을 하고 있긴 한데 또한 기관에서 나온 것들을 보면 미국민들의 소비 여력이 한 11월까지치밖에 없다.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뒤로 느려지면 느려질수록 소비나 소매 판매도 당연히 꺾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 번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봤을 때 경기부양책 합의가 내년 한 1월 정도까지 그러면 미뤄질 가능성도 우리가 열어둬야 되는 겁니까? 현재는 사실은 법적으로 봤을 때 명확하게 결정된 부분이 없다 보니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될 경우 내년도 1월에 하원에서 다시 선거를 하게 되는 주마다 대표자들이 물론 이런 경우는 공화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1월까지도 상황 절차나 현재 기준으로 봐서는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경기부양책 합의는 그 더 뒤로 미뤄질 테고 당연히 그 사이에는 불확실한 상태니까 그 이루어질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시나리오만 안 되기를 시장에서는 무조건 이거 아주 최악입니다. 최악의 상황이었을 때 하원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최악을 가정한 겁니다. 그렇게 일어나면 안 되겠고 또 한 가지 어떤 후보가 됐을 때 어떤 외교 정책 그리고 대중국 정책에 대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참 여러 가지 시나리오나 분석들이 있습니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트럼프가 재선을 했을 때와 바이든 후보가 새로운 대통령으로 위임됐을 때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우리나라로 봐서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바이든이든 트럼프든 미국의 중산층의 소득 기반이 약해진 게 중국 때문이라는 건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대중국 전략이나 정책이 많이 바뀔 걸로 두 효부에 따라서 특별히 트럼프가 만약에 연임된다면 기존의 스탠스를 가져갈 거니까 크게 변화가 없을 수 있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바이든은 어떤 쪽이냐면 다자동맹을 통해서 제재하는 연대를 이뤄서 중국을 제재하는 중국 정책이 그런 쪽이다 보니까 저희 나라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결국 다자동맹 오바마 때도 마찬가지지만 혈맹을 통해서 중국을 제재하려고 할 때 반드시 한국에게 선택하라고 하는 그게 올 텐데 이 경우 지금 중국도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기 때문에 만약에 저희가 미국을 선택해야만 한다면 중국으로부터 받는 과거의 사드 때도 저희가 느꼈지만 그 강도는 그때보다 더 심한 어떤 반대에 부닥칠 거라서 어려움이 올 거기 때문에 저희는 충분히 좀 잘 준비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유리한 반면에 외교적으로나 이런 수출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잘 준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참 그게 애매한 것 같아요 중간에 껴있다 보니까 선택을 어떻게 하는지가 쉽지 않을 것 같고 중국은 중국대로 또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니까 최근에 왕의 외교부장이 내안을 한 것도 어쨌거나 그런 일련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좀 잘 대비를 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금융시장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그러면 어떨까 대선 결과에 따라서 좀 어느 쪽으로 가는 게 금융시장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좋을까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 뭐 금융시장에서는 금융시장 움직이는 변수가 금리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이런 건데 물론 지금은 환율에 관련된 어떤 중요성이 매우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도 이것도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은데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과 하원을 갖는 소위 말하는 블루 웨이브가 된다면 금리는 시장에서 예측하는 것처럼 많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떨어지는 거죠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달러 약세가 아주 강화되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에게는 유리한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달러 약세 시기에 신흥국에 관련돼서는 굉장히 좋은 그런 흐름들이 있었고 한국도 워낙 앙세 국면에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좀 긍정적이겠고 유가도 시장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데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민주당이 상원을 잡게 된다면 유가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은 신재생 에너지 쪽을 선택한 쪽이기 때문에 유가 관련해서도 어려움이 좀 있을 걸로 그래서 하락 압력이 있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아무래도 미 대선 뉴스 때문에 많이 가려진 것도 있긴 한데 대선 직후에는 FMC 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어쨌거나 FMC 연준 측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라고 이미 선포를 한 상황이긴 한데 어쨌거나 경기 부양책이 이렇게 뒤로 밀어지면 밀어질수록 연준에서도 뭔가 해주기를 시장에서는 바랄 거거든요 이번 FMC 회의에서는 어떤 사인들이 나와야 시장에서 안심을 하고 상승 추세를 같이 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만약에 대선 결과 자체가 어느 쪽으로는 명료해지는 쪽이라면 또다시 제론 파월은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코멘트를 강하게 내놓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불투명한 그런 전국으로 가게 된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연준이 더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표현들을 이번에 많이 쓸 걸로 보여지고 현재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연준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집행할 수 있는 돈도 3조 5천억 정도 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회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전국이 어려운 쪽으로 가게 된다면 불확실성 쪽으로 간다면 연준에서 더 적극적인 부양책에 대한 어떤 양적 완화 관련된 얘기들을 하게 될 거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재정 정책이나 부양책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대두시킬 수 있는 가능성 얘기를 해주셨고 또 지난번에 발표했었던 평균 물가 목표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온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이 좀 안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대선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모든 게 좀 불확실성이 거칠 것 같습니다 FMC에 대해서도 잠깐 질문을 드려봤고요 우리 국내 증시에 대한 향방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 많은 전문가들이 11월 대선 이후에는 그래도 10월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좀 내년까지 내년 초까지는 1분기까지는 좀 상승 랠리가 이어지지 않겠냐라고 조심스럽게 전망도 하는데요 대표님께서는 어떤 비유 가지고 계세요? 일단 저희 국내적으로는 가장 어려움이 됐던 대주주 요건 관련된 게 긍정적인 쪽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상당한 물량이 될 수 있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이 될 거라고 봤는데 그 부분이 해결된 게 우선은 저희 국내장으로서는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면이 아주 뚜렷하게 생긴 것 같고요 대선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누가 되든 사실상 저희 쪽에 유리한 면들은 굉장히 있어 보이고 달러 약세 같은 경우는 누가 되든 좀 중장기 추세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겐 좋은 상황이 벌어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어느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느냐에 따라서 업종 차이는 좀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에는 빅텍에 대한 규제나 독점 규제 그다음에 금융 규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들이 저희 나라에 영향을 줄 부분이 있어서 예를 들면 인터넷 관련된 이런 쪽들이라든지 기술주의 관련된 쪽은 어려움이 좀 있을 수 있겠죠 다만 이제 신세상 에너지나 이런 쪽은 활발해질 거니까 저는 오히려 그쪽의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마도 오바마 계열을 부활시킬 겁니다 그런 쪽으로 가다 보면 당연히 미국은 약가인화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가게 될 거고 그러면 한국은 헬스케어가 수혜를 입을 걸로 보여져서 그쪽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만약에 바이든이 아니라 트럼프가 대통령이 다시 된다면 그런 경우는 이제 빅텍에 대한 규제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면서 인터넷 업종, 테크 관련된 쪽이 수혜를 입을 뿐 아니라 인프라도 전통 인프라 정책을 쓸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철강이라든지 에너지 그런 건설 같은 쪽들에 대한 관심을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테고 전통적인 인프라와 관련된 철강주, 석유화학주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인데 시간이 좀 허락되기도 하고 마지막 설명해 주실 때 대주주 요건 얘기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좀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또 필드에 계시다 보니까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는 되긴 했는데 어제 이 소식이 있고 나서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좀 더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분명히 코스닥 시장이나 또 수급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라는 건 알겠는데 일각에서는 이거 이미 선반영 됐다 5억 원 얘기 나왔을 때부터 선반영 돼서 그 전에 이미 개인들은 1조 이상 사고 그랬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도 12월은 이런 대주주 요건이 10억 원으로 유지가 되면서 수급적인 어떤 다시 한번 붐업? 좀 일어날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반영됐다는 거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요 시장은 언제나 빠르게 반영합니다 다 준비를 했고요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12월에 전통적으로 매번 나오던 세금에 의한 매도 부분이 이번에는 굉장히 만약에 대주주 요건이 이렇게 긍정적으로 안 됐다면 어마어마한 물량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됐을 거다라고 생각해서 사실상 지금 단기적으로 시장에서 이렇게 호재가 돼서 올라갈 수 있는 요인이 된다는 뜻은 아니고 만약에 대선도 마찬가지 긍정적인 무드가 준비됐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수급에 의한 커다란 하락을 막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는 정상적인 투자로서 대선도 지켜보고 그다음에 저희 달러 약세에 의한 신흥국의 어떤 유리한 점도 충분히 누리고 저희가 어느 나라보다도 방역이 잘 돼서 기업 실적에 대한 좋은 그런 기대도 가질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정상적으로 펀더먼털리하게 생각해도 되는 수급에 의한 부담을 좀 벗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연말에 우리 시장에서 생길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두 가지가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불복 가능성 이거 하나랑 또 하나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3억 원이었지 않습니까 그 최악의 시나리오 하나는 이제 벗어났다 정도로 판단을 하고 나머지 하나 최악의 시나리오가 부디 되지 않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역시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면 모두 좀 미 대선의 흐름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시간을 두고 뉴스 계속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대선과 관련된 금융시장 영향력 그리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인모스트 투자자문의 장재창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